여기는 지난 장날 전통시장 우리 할머니 장터입니다. 5일장인데요. 우리 어머님들이 직접 산에서 들에서 또 밭에서 뜯어온 각종 나물과 채소들을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지난 장날 전통시장으로 한번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오늘 풍년이네. 안녕하십니까. 조성파 머위, 냉이, 조성파 깐거야.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돈나물이랑 이렇게 따오시느라 고생하셨네. 그래 양자쌤는 그거 찍어다가 어디다 줘. 텔레비전에는 텔레비전에 우리 지난 장날 이렇게 그냥 좋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사라고 제가 막 방송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쑥도 있고 냉이 아 달래. 달래 머리가 파뿌리만 나네요.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아이고 몇시에 일찍 나오셨네. 여기도 달래, 돈나물, 미나리, 고수, 좋은거 봤네. 도라지, 이거 저기죠? 더덕. 더덕에다가 그냥 달래, 돈나물, 또 꼬들빼기. 고수, 안녕하세요 어머니. 대파네. 대파를 한 달에 얼마에요? 야, 5천원? 875원 아냐? 875원 아냐? 윤성재리는 875원이라고 하던데? 그래갖고 다 팔아놓았고 이 달래. 그하고 나 못 사갖고 난 800, 900원 갖고 왔는데 그러면 5천원이라네. 지금 대파 한 달에 이게 5천원이라네요. 저는 천원 갖고 오면 이게 돈 내겨줄줄 알았는데 한 달에 875원이라고 우리 대통령님이 얘기했는데 틀리네. 그리갖고 다이저 났어. 난리 났어. 대파를 그렇게 빨리 팔아놨어. 맞아 맞아. 5천원. 하여튼. 미용받을 짓말이야. 여기도. 어머니 이거 저기 가줬네. 네. 민들레. 네. 간에 좋은 민들레. 간에 좋아. 간에 좋아. 또 위도 좋고 사줘. 이건 개미나리? 네? 멜라초? 이거 뭐예요? 쓴나물이죠? 개미나리. 개미. 아니 그것보고 무엇이라고. 멜라초 멜라초. 멜라초. 에이야. 뭐 이. 미나리 쑥 양. 나물이 진한 시장에. 예 어머니. 많이 파시고요. 예. 예. 아따. 또 이렇게. 저기다. 소금에 담근거죠. 어머니. 이게. 깻잎을. 이렇게. 이렇게. 울큰건데.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민들레. 아니. 안녕하세요. 원추리가 있네요. 원추리. 아따. 원추리. 돈나물. 고수. 쑥. 머이. 그냥. 몸에 좋은건 다있네. 어머니. 많이 파셔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도 그냥. 달래. 돌미나리. 아. 표구버섯. 쑥. 좋은건. 좋은 나무는 다있네. 머이. 또. 토종. 토종파. 우리. 예. 조종파. 이게 아주 맛있네. 또. 간장당근은. 된장당근은. 메주도 있구요. 메주덩어리. 아이고. 메주덩어리. 메주. 저게 보물이요. 메주덩어리로. 이렇게. 깍아 대리면 안되야. 아주 귀한겁니다. 메주 없이 못살아. 아따. 여기도 표구도 있고. 이게. 조종파를 많이 키우셨나믄이. 아이고. 아이고. 케오신이라고. 또 까신이라고 했었네. 쑥이랑 저기랑 있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저번에 그냥. 엄마. 어머니가 준 메밀묵. 어머니랑 잘 먹었어요. 저도 먹고 하더니. 아이고. 아. 진짜. 메밀묵을 잘. 안녕하세요. 네. 7개 샀어요. 7개 샀어. 여기도 메밀. 네. 오늘 7개 샀어요. 7개. 이게. 이게. 쫄깃쫄깃하고. 이게 우리 어머니. 친구 어머님이신데. 아. 아주 그냥. 도토리묵보다 더 맛있습니다. 메밀묵이. 예. 특히나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 좋고. 아주. 위에도 좋고. 쓰십니다. 여기. 우리 어머님이. 파시는. 또. 이게. 상추도 이렇게. 담배상추도 와주시고. 메밀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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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맛있어요. 메밀묵. 아. 기내간장을 주무사라는데. 어. 저도. 진화간장을 먹었어요. 어머님. 지금. 기내간장을 주무사라는데. 이게 잘못된 거면. 힘도 없어. 힘도 없어. 그래갖고. 씹는 맛이 없어. 안녕하십니까. 이거 잘 써야만. 어. 손도. 손맛이야. 손맛이야 맞아 손맛이야. 이거 하나만. 하나만. 장도 안 보고 왔어. 빨리 가야 산다고. 빨리 가야 산. 그냥. 두꺼니 하려. 이건 배추. 어머님 그거예요? 애기배추. 지금 안 왔다 이거. 맛있겠네. 밥에도. 또 한 번. 네. 이거 그냥. 요거 아우기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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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구 끓여먹으면. 아주 된장도 최고. 최고지. 사세훈이. 쑥도. 아니 쑥갓. 쑥갓도 있고. 맨날 사진 찍어서 어디다 올리는가요? 네. 돈 벌어요 저. 이거 올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날을 홍보하는 거예요. 장날. 장날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맛있는 나물도 있고. 그러니깐. 사가시라고. 홍보하는 거예요. 어머니. 많이 파시고. 어머니. 네. 어머니. 대박 나십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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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네. 여기 우리 어머님은. 직접 담근. 된장. 된장이랑. 이런 게. 아. 이게. 된장. 고추장. 아주. 진짜 맛있습니다. 네. 네. 큰것은 얼마였죠? 큰것은 3만원. 큰것은 3만원. 작은것? 2만원. 2만원. 네. 이게. 자기가 직접 해본거라고 돈이 더 들어가요. 그렇죠? 음. 음. 아따. 이건 저기네? 민들레. 민들레. 아따. 이거. 참나물. 어. 민들레 요거. 약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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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에 좋고. 입맛도 없고. 민들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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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아? 좋아. 좋아지겠네. 이거 이거 뭐나물이라고 하니? 참나물. 참나물. 아. 직접 재병한 참나물. 아. 직접 재병한. 이거 아기 참나물 아주 맛있겄네. 연하고 줘요. 솔도 있고. 솔도 있고. 아. 첫부추네. 올해 첫부추. 이것은 사우도 안 준다며. 이게. 부추가 이렇게. 몸에 좋고. 영양가 있고. 남자애자도 다 좋아요. 근데 원래 이거 절에서 스님들이 먹잖아 이게 아주 부추 올해 첫 부추네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각종 여기 또 씨앗 모종이 강낭콩도 있고 부추 뭐 다 보이는데 뿌리 대파도 있고 들깨 참깨 열무 모종 다 있네요 온갖 채소 씨앗을 여기 다 보여있네요 진안 전통시장 오일장 중간에 보면은 우리 사장님이 아버님이 팔고 계십니다 청경채도 있고 상추씨 없는 씨앗이 없네요 여주 씨앗 호박 오이 다 있네 피마자 근데 단귀도 있고 뭐 이야 이게 종류가 많습니다 또 옆에는 각종 씨앗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돌아드 씨고요 취나물 씨도 있고 다 있네 아버님 많이 파시고요 건강하십시요 여기는 또 참날 참나물이네요 주실수요 참나물 두편이 있는 두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